안녕하세요. 와 3시간 걸렸어. 맞아. 저희 익산까지 왜 부르신 거예요? 제가 제일리드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하는데 지금 저희 둘만 왔는데 수업만 하시기에는 좀 아 또 누가 와요? 네 그래서 패거리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뭐야 둘만의 시간인 줄 알고 나 기도해 패거리요? 아 뭐야 짜림난다 아 뭐야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와 뭐야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? 촬영인데 사람이 많아요는 뭔 말이야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엄청 많네 카메라가 너무 많은데? 카메라가? 여름이네 쟤는 슬리퍼 신고 왔는데 이런 촬영이면 미리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오늘 아침 밤 추운데 왜 그렇게 입었어? 아 근데 약간 저 더위를 좀 많이 타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일상 크리에이터 하고 있는 이제 제넌이라고 합니다 일상 크리에이터요? 에?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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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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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상이요 이쪽 분은요?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아이돌 블랑7 메인보컬이었던 피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떤 여행인가요? 저희를 그냥 무턱턱턱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? 아니요? 오신 분들이 더 있습니다 어? 대박 여자에요? 여자? 방송 아니에요? 커플 유튜브 하는 분들이에요? 어? 어? 커플 유튜브 하는 분들이에요? 나, 이 시간은 어디서? 안녕? 안녕하세요 여기 층 연예인인데? 엣지, 엣지 님니다 안녕!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뭐야? 뭐 아이돌이야? 아, 천천히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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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엣지예요 빨리 다 안녕하세요 다시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저는 크리에이터 DJ 신인가수 엣지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연예인병에 쓰신 분을 들었는데 옆에 분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페북스타 이승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페북스타 이승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페북스타 이승재입니다. 저 자신을 스타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네모가 있습니다. 제가 원조예요. 조합이 정보는 분들로 해놨네. 이게 뭐 하는 조합이죠?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야? 나는 패거리가 떴다라고 해가지고 어. 조금 약간 이게 여자 없지? 이렇게 7마리가 끝이에요? 아 진짜 이게 끝이에요? 아 여자 미치야 여기 봐봐. 미치야. 아 네. 암튼 저희가 이렇게 7마리 모였는데 이러고 놀러 가는 건가요? 아이지! 야 우리 소주부터 먹는 거야? 소주가 뭐예요? 자술부터? 아니 왜냐면 우리 틀어줘야 되니까 아 그렇긴 해.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한 절씩 하고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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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구야? 떠들지 말고 아 네네 여행간다며 입상입니다 입상 구경 시켜 준다며 할골에 툭기를 갖다 나 무서워 또 안돼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어디 가야 근데? 내가 정장 입힐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러고, 첫 발째로 제가 레인지로버를 준비를 했습니다 레인지 로버요? 가위바위보 야 승리이 큰데? 운전 누가예요? 가위바위보 안 내면 거시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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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안 내면 거시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! 오늘 아침 밤 추운데 왜 그렇게 입었어? 네? 익산 크리에이터요? 에? 아니요? 뭐라 그랬어요? 일상이요 침대면 거시기 가위바위보 함대면 거시기 가위바위보 형 흰자 타고 오세요 자! 재밌는! 재밌는 것으로! 가면 돼요 렌즈로 보죠 와! 와 이거 뭐 풀옵션이야? 와 이거 아니면 형 공원 진짜 너무 좋다 난리 났다 저희가 어디로 가면 되죠 감독님? 용안 생태 습지 공원이요 알겠습니다 봉! 가보자 출발 가자 가자 용안! 용안! 용안 생태 습지 공원 뭐 하는 데야? 연꽃 있고 맞아 맞아 꽃이 유명한데 나 꽃두? 아 진짜 꽃이 다들 초면 아니에요? 아니 저 초면이에요 초면이에요 내 알 우리 조합이 뭐야 이거 개조합이야 아니 조합이 뭐냐 아니 우리보다 시청자가 더 이거 보고 이건 뭔 조합이냐 이러겠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잖아 다 그러면 너는 뭐해? 저는 지금 아이돌 하다가 노래하려고 아 노래? 서비 형도 가수잖아 그러네 서비도 가수네 다 가수네 노래 몇 개 냈잖아 서비 형 아 진짜? 뮤직비디오도 많이 찍었었는데 진짜? 와 한 두 번쯤에 두 정도 널 사랑하기에 달콤하게 느껴서 널 사랑하기에 달콤하게 느껴서 서있고 싶어 오늘 날 기다려주고 웃으면서 보는 그냥 뭐라고 하나도 몰라? 우리 다 안 치네 뭔데요? 한번 좀 해봐 뭐야 한 두 번쯤에 두 정도 널 사랑하기 달콤하게 느껴서 이 노래예요 완전 다른 노래예요 완전 다른 노래였는데 해봐 완전 다른 노래였는데 완전 다른 노래였는데 해봐 느꼈어 해봐 빨리 해봐 뭘 느껴요? 뭘 느껴요? 아 느끼는 거 좋으니까 아 느끼는 거 좋으니까 아 진짜 옛날에 개홍한 노래 까꿍 까꿍이 지금 여기 봐 까꿍 여기 봐 까꿍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안 봤거든 난 봐버렸어 사람들이 좋아해 까꿍하면 봐버렸어 뭐하는 짓이에요 그랬어 여기 봐 까꿍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는 촬영인지 몰랐어요 아 진짜 스태프 분들도 많으시고 자연산 대석지공원을 전 지역경제 살리기라길래 익산에 지역경제 익산에 유명한 게 뭐가 있단 캠핑 이런 게 또 아닌가 리조트인가 저만 다른 길로 가는 거 아니죠 밤에 고기 구워 먹나요? 고기 먹고 싶다 뭐 하려나 담을? 뭐 그냥 관광시켜 주겠지? 익산은 뭐가 유명할까요 여러분? 가보면 알겠죠 익산은 어 가볼만한 곳 익산 교도소 2위 고스락 3위 보석테마관 4위 액션하우스 왜 액션하우스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? 교도소가 있어? 어? 교도소 드라마 세트장 교도소 드라마 세트장 있네 여기가 1위고요 2위가 고스락 카페인가봐 카페 아 TV에서 본 거 같은데 이런 거 뷰 난리 났다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민박 같은 데서 어 나도 약간 그런 끼리와 약간 느낌도 시골에 온 느낌이고 여행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말해봅시다 그거 버시기 버시기요? 왜? 진짜 말해 뭐해 나도 썩었나 봐 이걸 이해하는 거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아니 여자들은 같이 그냥 야외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좋아해 오 집에만 있는 거는? 집에만 있는 거는 솔직히 할게 그 시키고 그 시키고 그 시키고 뭐 하냐 둘이서 아 칠 거 아니야 칠 거 아니야 칠 거 아니야 고스업을 그래도 고스업을 그래도 고스업을 친다 응 여기다 깨끗 장야 뒤에? 아니요 리액션 좀 하라고 센원이는 뭐해 여행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거 저는 일단 바베큐 했다 먹고 싶어요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승재 씨는 놀러 가면 뭐 하고 싶나요? 먹고 싶어요 그 지역 음식 많이 먹고 싶어요 오 괜찮다 그래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? 솔직히 배로 들어가는 거는 돈 하나 다 아까우니까 그러면 신우 형은? 저는 올해 또 시국도 시국인지라 밖에 못 놀러가서 물놀이를 못했어요 수영은 못하는데 준우 형이 사람 어딨지? 좀 따라오고 있는 거 같아요 에이 알 빠요 알아서 잘 오겠지 뭐 그 눈물이 나지 왜 시럽을 네인지 로봇 팁만큼 신나겠습니까? 네인지 로봇 팁만큼 신나겠습니까? 우와 저거 이거? 우와 바람개비 엄청 많아 우와 근데 여기 길 이쁘다 무슨 길이야 봉안 바람개비길 이쁘다 난리 났다 진짜 이쁘다 뭐야 여기 다 온 거야? 다 온 거야? 나오세요 나오세요 가자 내리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여기 어디야?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? 여기 서울이야 여기서 이제 타이틀 촬영 할 건데요 네 우와 여기서요 여기서요? 어떤 촬영? 멋있는 타이틀 촬영이에요 혜화의 변장 아니에요 변장을 지금부터 드릴 거거든요 아 요즘에는 남자 여자 어 나 왜 이렇게 조그매 보여? 어 네 네네 고생이 많아요 네 갈아입고 갈아입으러 가자 승재야 가자 가시죠 언니 같은 자매끼리 가자 가자 뭐 해야 돼? 어느 정도 우리끼리 정해야 될 거 같아 가자 내 엉덩이 노골적으로 나니까 무섭네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원하겠다 어 이제 시원하겠다 어 시원한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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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나오겠지 아 말도 없이 오 오 천연을 살았네 여기서 여기 더 가야 되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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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먼저 뛰어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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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이 진다 네 일합시다? 여기 여기 여기? 어 여기 야 너 아 석양 어디 가나? 원솔아 저 저 뭐야 무서워 뭐야 무서워 뭐야 무서워 야 뭐야 레인지로버에서 차가 바뀌었어 레인지로버에서 차가 바뀌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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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야 너 못 받아서 그냥 온 줄 잠깐만 저기 에? 에? 타이트합니다 에?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합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요 아아 아아 뭐야 지금 보내주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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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갈게요 아 이런거였어? 아 저 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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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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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 순간 안 되작용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강압적이야 뭐야 이거 뭐야 나 무서워 여행이라며 형 안 돼 깔고 앉았어 그렇지요 아 나는 죄를 친게 없는데 죄가 없는데 왜 정말 뭐야 이거 어 이거 진짜 수가 없 아아 자세가 너무 작습니다 아니 안 되고 없어요 이거 나 이거 나 나 무서워 나 이거 나 나 무서워 아아 나 무서워 됐다 이렇게 해주는구나 나 앞에 어디 있습니다 나 폐사고프스 때문에 직접 담았습니다 이제 자면 되는거에요? 떠들지 않습니다 이거 또 안 돼 아닌거 같습니다 내가 어 정장 입힐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해 아니 아니 여행간다며 익산 구경시켜준대며 누나 잘못한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? 나 없어 나는 예쁜게 좋아 이수갑 당장 풀어라 미소이 이마 나를 믿어줘 난 진짜 아무 죄가 없다니까 문제 있어? 자 지금부터 피고인 조석 제넌 유준호 엣지 신우 이승재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